너무 좁나? 그런가? 좀만 더 팔까? 아 개배고파! 님들 오늘 뭐 먹었어요? 점심 나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? 나 짱 배고파 아아아아악! 말하지마! 나 배고파! 듣고도 배고파서 말하지마요 아 개배고프다 아 나 지금 뭐 먹고 싶냐면 돈가스 돈가스 먹고싶어요 저 약가스 약가스 먹고싶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들으니까 너무 갑자기 속이 쓰려서 안되겠어 나